안녕하십니까 박연규 성가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부활절 컨타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, 그 다음에 무덤에 머물러 내구주의 예수, 그 다음에 승천 이렇게 세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모두 다 아는 찬양임으로 다같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다같이 부르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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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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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